서방 기독교 교회에서 성찬절래 때 사용하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재병재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 재병은 기독교 교회에서 성직자가 신자들에게 떼어 나누어주는 성찰래에 사용하는 빵을 일컫는 말이다. 면병이라고도 한다. 성찰래 의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와 같이 사용되며 사제가 사용하는 대재병과 교우들에게 주는 소재병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등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재병은 대개 얇고 둥근 모양의 흰색을 띄고 있다.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와 시리아 말라바르 교회와 마로니트 교회 등의 기독교 교회는 동방교회에 속하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재병으로 사용한다. 옛날부터 동방교회는 대개 발효시킨 빵을 사용하고 서방교회는 11세기 이래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사용해왔다. 비잔틴 전례 동방가톨릭 교회는 동방정교회와 마찬가지로 프로스포라라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재병으로 사용한다. 서방교회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재병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최후의 만찬에서 누룩 없는 빵이 쓰였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법 924조에 의하면 재병으로 사용하는 빵은 순수한 밀을 재료로 하여 부패의 위험이 없도록 최근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재병은 대재병과 소재병으로 구분된다. 대재병은 줄의 사재용이고 소재병은 신자용이다. 대재병은 성반 위에 소재병은 성합 안에 넣어진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로마 미사 전례 총지침 32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성찰례에 쓰이는 빵은 백성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사재가 미사 중에 실제로 재병을 여러 조각으로 떼어 나눌 수 있고 나눈 조각들을 적어도 몇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성체하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다른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작은 재병을 사용해도 좋다. 사도시대의 성찰례의 단순한 이름이었던 빵을 나누는 동작은 일치와 사랑의 표지로서 그 힘과 중요성을 더욱 밝히 드러낼 것이다. 곧 형제자매들은 하나의 빵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나의 빵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재병은 대부분 관상수도회인 가르멜 수녀회에서 만들어 전국의 각 본당의 주문량에 따라 공급한다. 재병의 재료는 우리밀이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 1990년 초부터 수임밀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